1, 2, 3, 4 어떻게 됐어? 와, 야 챕터 1 끝났다. 오케이, 자 일단은 바로 챕터 2 이어서 볼게요. 휴가 포인트 선수라고? 야 일단 여기 봐봐 이거 올린거 봐봐 거의 짱이 다 됐어요 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 이제 뭔가 자체가 학교장 같애 오 스카우트 스카우트 여러분 저 엉덩이 간지럽어 엉덩이 좀 굵을게 아 저 엉덩이 간지럽어 죽겠어요 계속 안 돼있떄 엉덩이기도 굵었습니다 여러분 뭐야 얘왜왜왜야 아.. 안해 이 activists야 미친 за conspiracy 야아.. 아.. 틀농새끼씨.. 우리 체육관으로 오라고? 그럼 일단은 별부터 하나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기다려봐 야 일단은 중요한게 지금 선생하고 선생하고 싸운거 같애 지금 아 맞아 아 가서 기술 배우러 가자 야 기술 배우러 가자 야 기술 배우러 가자 일단 아.. I'm a kind and supportive colleague, Galloway and as such I think it is my duty to get you sat 아.. do whatever you want Hattrick you always do The Head will find out about this 아.. Jimmy 야 아빠 개판이다 개판이야 어 필립스 선생님 이런 내 주태를 그녀에게 가져가라고? 이게 뭔 말이야 그게 뭔 말이야 아니 알려줘야지 어? 아니 뭐 알려주고 말해야지 뭔 말이야 야 겔로이 선생님 딱봐도 여선생 같은데 맞지? 식당에서 술병을 찾으세요 술병 3개 자자자 식당에서 술병을 찾으세요 설마 겔로이 선생님 아우 아니죠 예 잠깐만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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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선생님 술병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여기 근처에 있을텐데 야 어딨냐? 식당에서 찾으라는데 역시 봤어? 오우 씨발 생기고 거기 무슨 레인 아 지도 위에 세모라고 하라고? 아 존나 그러면 식당 아니 아니라 이거 아예 뭐 딴 데도 가야겠네 여기도 가야겠네 잠깐만 여기 위층으로 가라는 소리 있지 오케이 신열대에서 찾으세요 여깄네 시발 이거 뚫러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깨지? 시발 오오오오오 아유 선생님 아우시발 아우씨 아아아 씨 아우 선생님들 오지게 쫓아오네 이야 상생도 오지게 쫓아온다 오 잠깐만 야야야 이 새끼 늙었다 집단은 선생님 얼굴에 꺼져 무사미 선생님 아 잠깐만 아 선생님 잡잔다 아야야야야 아 선생님 구슬로 잡바뜨리려 그랬는데 자 일단은 잡혀가지고 수업 좀 들어야돼요 수업 좀 들어야됩니다 아 이거 또 뭐냐 이거 또 뭐야 이거 또 아니 뭐야 이거 또 아 나 씨 뭘 마지막 기에요 아 나 씨 아 나 씨 쓸모없는 놈이라 자 다시 하자 쓰레기 새끼야 내가 러셀 이긴 거 알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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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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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제법인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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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우 뒤에서 나 도망가자 어우 미안하다 와사바리 더러고 아 아 아 이번엔 무조건 깨야지 아 그니까 이제 아까 새총으로 그 조졌으면 됐는데 자 다시 장신 차리고 새총으로 뚫고 기술 배우고 가자고 오케이 다시 자 라이브러리 뭐야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야 이건 또 다른 미션인데 야 일단 이거부터 깨자 이거부터 이거부터 깨자 아 아까 그게 존나풀 재미있는데 근데 상관없어 이거 깨는 저거 깨는 상관없어 와 닥쳐 뭐라고 찌딱개 하지 말자구나 아니 근데 찌딱개 그만해야되나 10달러를 준다고 뭐라고 필요하면 내 뭐라고 여자 중에 골라가라고 이 새끼 보소 야 이거 무조건 깨야겠다 야 빨리빨리 무조건 깨자 이걸 안해야되네 이루와 이마새끼야 와 이 새끼 이러고 있어야만 구슬 던지는 이건 안돼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와 존나 던지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아우 시발새끼 안되겠다 아 다왔어 됐어 됐어 아우씨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오 헐렸다 헐렸다 좀 기다려 기다려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야 야 야 내놔 오케이 하나 잡았어 아우 선생님이 도와줬네 칠한하지 말고 칠한하지 말고 칠한하지 말고 칠한하지 말고 연애하지 말고 미안해 내가 러셀 이겼다 온난을 받게 자 일단 엑스포로 가서 발 좀 깨겠습니다 여기구나 어? 아 일단 여기 선생님 들렀다 갈까? 야 이하 온 김에 들렀다 갈래 어떻게 갈래 그래 들려서 기술 좀 배우고 가자 이하 왔으니까 어 라디옹 어 라디옹 라디옹 없는데요 일단 빨리 가자 여기 안 나가자 아 미친 중에는 안되구나 아 미친 중에는 안되구나 오케이 자 이쪽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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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쓰레기 새끼 씨 아 새끼아 야 이 쓰레기 새끼야 야 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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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야 이새기만 이 새끼만 이새기만 이 새끼만 이새기만 나와 야 일단 일어 야 야 야 서지고 자 빨리 가자 야 중리 싸워라 자 넌 졌겠고 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 야 일단 여기여기 오.. 좋겠다 자 일로 가가지고 야 근데 진짜 이게 얘들 소음만 들어주면 진짜 아니 근데 임상에서는 일찍 되는게 좋은거 같은데 아씨 자 일단 일로 가고 아 여기부터 아 여기부터 여기가 가깝네 오 여기도 소음만 쓰레기새끼야 야 이 쓰레기새끼야 야 이 쓰레기새끼야 잡고 빰 그 다음에 다시 잡고 빰 내놔 됐다 자 일로 가고 야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여기여기다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야 여기 여기구만 와 이 쓰레기새끼야 이리와 와 이 쓰레기새끼야 이리와 그래 한번 해보자 이 미친놈아 거시기를 걷어찬 다음 거시기를 걷어차자고 오케오케 오지게 걷어차게 오지게 걷어차게 오지게 걷어차게 자 일어나고 자 일어나고 자 일어나고 야 야 잠깐만 야 잡아 저 새끼 잡아 씨발새끼 저 야 잡아 개새끼 나 걷어찬거 존나좋말 개 개 야 누가 걷어차어 야 너야 너지 야 이리와 한명 더 어딨어 야 거둘찬새끼 너 여기있지 쓰레기새끼야 야 잡아 야 잡아 이 새끼 잡아 퀘스트보다 저 새끼 잡아 야 잡아 나이스 야 빨리 잡아 아우 이치발 잡아 야 저 새끼 잡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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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볼드로 대가리 밟아버리고 쓰레기새끼야 어우 이치대새끼 당시에 극모 그 안할려고요 야 네 취소됐어요 됐다 아으 10달러 맨이 쪼나 큰 거 같은데? 오 이거 쪼나 큰데 이거? 와 이거 다음이 문제다 야 아까 했던 게스트가 뭐였지? 그걸 깨야 되는데 그거? 오빠 매우가? 아 청재형이다 아우 씨 어디고 뛰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reference 예기까지 쫓아버리네 바바바밤 팜빰팜밤 빠바밤 오 아 알았어 알았어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아아아 이거 뿌야하네 씨. 와 80번만 깎아버리네 아 씨. 와 미친새끼 진짜 씨. 와 이거 오지게. 저 새끼 오지게 좀. 아 멋있다. 빨리 이긴다 내가. 야 그래도 정말 잘 깎지 않냐.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선생님 조지고 싶은데 참아야 돼. 아 선생님 개조지고 싶은데 아 씨. 빨리 아 참자. 이거 나중에 백버 깎으라고 하면 진짜 존대니까 이제 말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됐어 됐어 됐어. 아우 씨. 아우 쓰레기 새끼 씨. 아우 씨. 까아아아. 자 다시야 다시 캐스트 가자. 야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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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깨보자 씨. 이거 이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잖아. 오케이. 자 뭐야 왜. 두 명의 사물함을 밀어넣으라고. 아 이거 운동보랑 좀 친해지긴 해야겠는데. 어 오케이 근데 안 들어주고. 자. 이건가. 허겁지겁 쇼핑 시작하라고. 아니 이게 아닌데. 뭐야 뭐야. 아우 씨. 나도 엉덩이 이르렀. 이 아줌마도 엉덩이 이르렀. 뭐야 뭐야. 구 Hawk Touch 4. 아 뭐 ㅈㄷ ㅈㄹ. 아ㅈㄹ ㅈㄹㅈㄹ. 아 이게 그니까. 중당 선생님 먹을 거 아니야. 얼굴이 어떻게 됐어. 요구요. הואóg 계시나. 이게 Ding Dong Keith Ist. 거기다가 있어. 와 시발 진짜 쓰레기 고양이로 엉덩이 존납생이 너무 끼고 식갈리고 싶다 진짜 아 빡 시발 개시더럽네 진짜 에드나의 자전거를 타라고? 오케이 오 잠깐만 오 제발 제발 아니 너 말고 너 말고 야 장미 어디서 구하냐? 아 장미만 있으면 레전드인데 야야 장미 야야 꽃 어디서 구하냐? 꽃이 없다 그니까 꽃이 없어 아 아 씨 바퀴 코 판다고? 일단은 화단에서 꺾어야 된다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됐어 됐어 오케이 자 일단 됐고 자전거 됐어 아 에드나우 물건을 구하라고? 웨이 웨이 뭐야 왜 이렇게 안다 가더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왼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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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잘못 갔어 잘못 갔어 아 아 아 방금 아까 존나 어지러웠어요 W 존나 누르고 아 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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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나중에는 학교도 나가면 더 더 빨리 더 빨리 됐어 아 일단 내리고 여기 뭐야 더 해피 더 뮬렛? 아 뭐 뭐 뭐 이거에요? 에드나드의 면도기 아 저 머리 좀 자르겠습니다 이야 이제 드디어 나도 머리 할 수 있구나 야 가자 삭발 삭발 버즈컷 구매 아 이러면 안되는데 페이드컷 오 존나 멋있다 야 어떤게 멋있냐 지금 어떤게 멋있냐 콜루컷 와 이거 아우 이거 너무 너무 이봐요 야 이게 좀 괜찮지 씨죠 여러분들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멋있잖아 그래도 맞죠 여러분들 오케이 이거 구매로 한다 이거 구매한다 이거 됐어 종료 오케이 오오 달라졌다 달라졌다 자 일단 가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세요 수고하시구요 나머지 물건을 구하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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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오케이 오케이 사실 좋은 캔디만 있습니다 아이 하.. 아이고 아 이거구나 아 미친새끼 어 잠깐만 좋은 캔디가 있습니다 좋은 캔디 말고 그거 없어요? 꽃 좀 사겠습니다 꽃 좀 꽃 좀 야 꽃 어떻게 사냐 꽃다발 오지게 사야지 오케이 땡큐 이 말 키스도 오지게 갈게 하겠다 바로 갈게 해볼까 야 잠깐만 여기 조직같은데 바로 조직같은데 아아 뻑 어우 찐하게 조직이네 찐하게 조직 아아 근데 첫 상대가 거의 정재형이네 시발 거 진짜 일단 샀으니까 아 뭐야 경찰이다 야 뭐야 아아 오케 가까운 경찰서에 진짜 갔네 야 빨리 가자 오우씨 오우 떼기면 안되겠다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야 이거 난 개인적으로 GTA보다 더 재밌어 일단은 그럼 내가 아까 거기가 자전거 자전거 여기 있어요 자 일단 됐고 자 일단 됐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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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내가 내가 그 세 개 구했잖아 야 설마 이거 미션 사라졌냐 설마 미션 사라져 다시 해야 된다고요? 하아 아아 아아 나 꽃 있는지 확인하라고 söy 보수나말라 패배iety alksk 아아 아우씨 야 일단 가서 잠좀 자자 야 일단 잠좀 자자 아 이게 아니구나 야 인벤토리어 꽃이 이게 꽃 아니냐 잠깐만 이거 맞나? 자 일단은 저 여러분들 옷 좀 갈아입을게요 잠은 왜 자야 되냐면 이 옷 좀 잠자야돼요 자 기다려봐 자 잠좀 자고 그 다음에 일단은 아니 옷 갈아입으면 안되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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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아까 그 미션이 저기 안으로 들어간 미션이었지 잠깐만 이거 꽃 있나 확인 좀 해보자 어 꽃 있다 꽃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꽃 한번 써먹자 야 예쁜이야 야잇나봐 여기 있을텐데 나와 나와 꺼져 어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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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씨 아 나와 씨 Know they like them This is so sweet I like me I like you I like you 오 좋았다 아우 정재형 또 질조하지 아우 참자 야 바로 뽀뽀할 수 있어 한 번 더 한 번 더 아우 선생님 왜그러세요 아우 선생님 왜그러세요 개 야 야 가자 와 차새끼 어우 이거 빨리 아까 깼었던 것도 빨리 하자 아니 이거 이제 깨야지 자정도 깨는거잖아 야 이거 여자친구 와 이거 어디가냐 아우 씨 자 일단 빨리 청문으로 나가서 자 빨리 빨리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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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됐고 자 일단 이거 타고 빨리 타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이잖아 이쪽이잖아 이거 누가 하자고 했냐고요 옛날에 시청자분이야 근데 저 월요일날 했냐고 오늘 확인했어요 오오오오오 나 잘 먹을 수 있어 왕자의 게임보다 열패 재밌다고 차원이 다르지 인마 어 어디 왕자의 게임을 거의 왕자의 게임을 거들고 있냐 나 꽃 좀 꽃 좀 살게요 꽃 좀 꽃 좀 자 차 나오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뭐라고 졸업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학교 다 다니면 되지 자 일단 이거 오케이 고맙습니다 선생님 자 너 마지막 하나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됐어 오케이 됐고 여기구나 여기 뭐 어떤 곳인데 아 세탁하는 곳이구나 아 때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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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 붐 여기서 나오는 거야 비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면 학교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래 그래 그럼 저 버스 정류장 비버스 정류장 더 멀리 가는 거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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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얘 걔 왜 그래 오 뭐야 뭐야 갑자기 자전거는 버리려고요 어차피 제 거 아니니까 내가 봤을 때 물건을 가지고 있는 에드나에게 돌아가세요 오케이 그러면 빠르게 어 얘 좀 탈 줄 알겠다 나와 나와 얘 좀 탈 줄 알겠어 나와 나와 그렇지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아니 진짜 나 이번에 미처 깨야 돼 이 척척같은 새끼야 아니 진짜 왜 그러냐고 아 씨발 진짜 보드 타고 나이스 레전드다 교체 이거 안 했다고? 어 됐어 됐어 어 살았다 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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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돈 엄청 많이 주네 역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 돈을 엄청 많이 줘 왜왜왜 아 안 도와줘 꺼져 하려면 니가 이 새끼야 자 일단 그 해트릭 겔로웨이 이건 뭐야 아 이거다 이거다 야 잘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제 수 아까 그거죠 술 들킨거 야 이거 빨리 깨자 숨겨진 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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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거 깨야 돼 이거 이거 술병 여기 있었잖아 여기 있었어 아까 그렇지 바로 기어가고 자 일단 새총으로 바꿔서 아줌마한테 쏠까? 아 하지마 아줌마 이렇게 쏘고 싶지 아 아줌마 이렇게 쏘고 싶지 참자 참자 아씨 참겠습니다 아 아줌마 아줌마 궁뎅이 오지게 오지게 쏘고 싶은데 한번만 쏘고 싶은데 네 안되는데 어 씨X 안 했다고 아니 안 했다고呀 개새끼야 나 여기 좀 들어갈게 나 여기 좀 들어갈게 아 좀 각오하자 어 감스 오랜만이고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전혀 안 깨지는데 술병이 됐어 됐어 통화가자 씨 어우 씨 빨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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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문제없어 아무 문제없어 오 저 선생님 저기다 오 이제 드디어 머리 쓴다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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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싫어하지 마시고 아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우 미친네 발송아 어허우 아우 개멍청하고 자아 씨 빨리 빨리 저 맵에서 사라져야 돼 저 오른쪽 위야 저 사라져야 돼 아니 저거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아우 아무것도 어 어 어 존나 불안하네 저 새끼 저거 어 여기로 들어가야 돼 야 내가 수를 다 찾았냐 아 저 아래에 있구나 아 아 저기로 가야 되구나 어 자자자자 자 자 이제 찾으러 가자 여기로 빨리빨리빨리 자점 아 당연히 할 줄 알지 지금 3시간 넘게 이거 하고 있는데 뭐다 오 저저저 선생님 지적있네 오 네 여기요 shaken here they are I think that's all of them thank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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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들고 잠시만 둘이 뭔 사이야 확신이 둘이 뭔 사이야 뭐라고 저 imore 선생님도 꼭 조지나 해보자 일단 저 기술 좀 배우러 왔어요 이 새끼지 기술 안 알려주나보네 자 일단은 지금 무단 결석이니까 지금 아니 왜 왜 갑자기 왜 씨발 왜 아우 씨발 왜 아우 씨발 안됩니다 부스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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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안되면 도망가니 오 살았어 빨간별 가자고 오케이 빨간별 오케오케 빨간별 갈라고 오 살았어 살았어 빨간별 빨간별 어우 씨 오지게 잘 뛰었어 아 씨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 어우 씨 뭐야 빨간별이 어디로 가냐 자 자 일단 됐고 이거 아예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 도망가 자 됐고 여긴가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아까 복싱장 오라이인데 거긴갑다 아 얘가 아까 복싱장 오라이 있잖아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가보자 가보자 야 가보자 안 쉬고 조져버려 원투파치 원투파치 사정없이 조져버려 원투파치 사정없이 조져버려 사정없이 조져버려 사정없이 조져버려 빡 아 뭐야 새록 올라갔어 빨리 쳐맞아 빡 짜쓰 자아 한 번 더 한 번 더 올라갈때까지 우우직히 올라간다 오우좀 잘할거 같은데 저스틴 원투파치 원투파치 사정없이 내가 만든다고 원투파치 원투파치 사정없이 조져버려 원투파치 원투파치 사정없이 조져버려 원투파치 원투파치 사정없이 조져버려 원투파치 사정없이 조져버려 원투 뻔치 원투 뻔치 사정없이 조저버려요 원투 뻔치 원투 뻔치 사정없이 조저버려요 원투 뻔치! 예스! 3단계 점점 세진다 점점 세져 내가 여기에 킹이 됐나 닉박에 여자 있다고? 원투번치 원투번치 사장 없이 조져버려 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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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으로 빠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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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번치 원투번치 사장 없이 조져버려 원투번치 사장 없이 조져버려 원투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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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번치 사장 없이 조져버려 오키오키 추가 펀치 데미지 늘어나던데 존나 쎄졌다 어 일단은 그러면 여기까지 끼고 별로 안 돼 가보자 어 왜왜 여기 아니야? 왜? 야 뭐야 너희 아니야? 아 씨X 아 이거 잘못시키려는데 미안하다 야 여기 아니었어? 미친새끼 이거 어우씨 미끄럼탈기 오 좋댔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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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바닥 어우 저항기 어우 그래도 다 때려 부시고 싶은데 이 새끼야 내가 진정한 곱기의 킹이다 원투번치 원투번치 어우 어우 원투번치 원투번치 살정범치 졸나오네 원투번치 원투번치 빨간색 바닥 알아 빨간색 바닥 알아 어우 너무 센데 이 새끼야 오우 컴퓨트 시트 이 새끼야 이 어 으응 빠아 으응 빠아 오우 위비 오지네 뭐 던지네 얘들아 잠깐 기다려봐 오케이 복싱 토너먼트 복싱 토너먼트 아아 이제 여기 출발하네요 여러분들 아까 했잖아 이거 존나 세잖아 뭐야 아까 붙었잖아 야 아까 했잖아 자 자 아 온투번치 원투번치 사정없이 젖어버려 온투번치 맨뿌파치 아 이거 토너먼트에요 온투번치 원투번치 사정없이 젖어버려 온투번치 원투번치 사정없이 젖어버려 위비 위비 그런 거 없지 나는 그냥 무조건 간다 나는 원투번치 원투번치 사장없이 죽여버려 나는 사장없이 죽여버려 원투번치x2 원투번치x3 가 풀어! 다 풀어! 다 풀어 풀어 풀어! 예 remedies wound up! 아 아까 나왔었던 놈들이구나 딱 봐도 연습 다 해놨지? 저스틴이로 와든데 원투펀치 원투펀치 사장없이 존줘버려 원투펀치 원투펀치 사장없이 존줘버려 원투펀치 원투펀치 사장없이 존줘버려 원투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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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없이 존줘버려 원투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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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없이 존줘버려 원투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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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없이 존줘버려 우승하겠다 우승하겠어 자 방금 내가 바꿔까지 여러분들 바꿔까지 포기 구급 2 2 2 1 2 8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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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연습해놓기 잘했어 와 이 새끼들 개무시하네 이 새끼들 뭐라고? 해변가 클럽하우스를 얻었대 야 여기 존나 대박인데 여기 이제 나중에 애들 모아서 여기 복싱복을 얻었습니다 와 근데 미국 검수저들은 막 집을 줘버리네 아무리 게임이라고 해도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예시를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